40대 회계사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으며 50분 동안 운전을 이어가다가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차량이 급히 멈추더니 차선을 바꿔 다시 급가속합니다. 잠시 뒤 경찰 순찰차가 차량을 뒤쫓아갑니다. 어제 오후 5시 43분 서울 강남 테헤난로에서 이 차량은 첫 사고를 낸 뒤 도주했습니다. 사고 운전자인 40대 회계사 A씨는 첫 사고를 낸 뒤에도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10여 분 뒤 교대역 사거리 인근에서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차에서 내려 항의하는 운전자까지 친 뒤 달아났습니다. 이후 47분 동안 6km 가까이 더 운전을 하며 모두 차량 7대를 잇따라 추돌했고 이로 인해 8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주차돼 있던 마지막 피해 차량을 충돌하고 검거됐는데 아는 경찰이 많다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하고 사고 현장 CCTV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